전문가와 또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 코리아 IFP 김성환 팀장, ISIC E3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눈여겨본 종목들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성환 팀장님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금일장에서 눈여겨볼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 현대로템, 강세였습니다. 주가 강세 배경에는 K2 전차의 대규모 폴란드 수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최소 25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방산업차는 3곳이고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이 현대로템입니다. 폴란드가 대규모로 한국 방산 쓸어 담는 것은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인데요. 폴란드가 지금 나토의 비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대항에서 지금 신냉전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위기 국면에서 폴란드로서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서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 선택한 이유를 보면 성능이 좋고 단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K2 전차, 육군 최신의 전차로서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최소 27조 원에 달하는 K2 전차 1000대를 폴란드에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계약이 단일 무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현대로템 강세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이슈로서 이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키에서 22일 오늘 이스탄불 4개의 대표단이 모여서 UN이 제안한 곡물 수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인데 화물선 이동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고 안전보장조장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우크라이나의 철도청 고속전동차를 공급한 이력이 있고 지금 이 수주한 전동차에 대한 유지 보수 사업 또한도 계속해서 연장으로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미사일 부대를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철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도 현대로템 주가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 최근 들어 상승력 가져가면서 오늘장 슈팅이 나왔죠. 20%대까지도 분출하면서 24,350원 또 양매자 수급까지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슬희 전문가님. 네, 레몬레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저희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 드라마라든지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필두로 해서 이런 OTT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디어 업종 자체가 좀 주목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감소에 따른 과대낙폭이 단기적으로 너무 심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적감해소에 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수준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현재 콘텐츠 기업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우영우와 같은 흥행작들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업들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라인업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작 규모비만 300원 정도 좀 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벌집 막내들이라는 드라마에 또 기대감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레몬레이는 이제 타 콘텐츠 기업 대비해서 아직까지 그런 대작수가 좀 적은 상황이지만은 다양한 신작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치 자체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콘텐츠의 사실 흥행성은 단순히 이제 어떠한 기업의 매출이라기보다는 뭐 쇼핑이라든지 영화 예술 쪽으로도 굉장히 좀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추후에 기업 가치는 충분히 좀 재평가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몬레인을 짚어주셨습니다. 6월 24일쯤에서 좀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장 7.9%까지 상승력 나타내고 있네요. 레몬레인이었고요. 한 종목 더 짧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환 팀장님. 네 한 종목 더 보시자면 센트랄모텍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자료에서 이제 테슬라가 2분기 예상,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자 오늘 이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보고서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수준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와 함께 테슬라에서 전기 픽업 트럭이죠. 이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내년 중반으로 계획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센트랄모텍 주가에 관심이 가져지게 됐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말까지 테슬라에서 출시한다라고 했지만서도 출시 약속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이제 2022년도에 생산 예정이라는 문구를 올리면서 또 생산 일정을 미룬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 출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센트랄모텍의 주가에 관심이 지금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센트랄모텍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부품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쪽의 부품으로서 센트랄모텍이 자체 개발도 하고 있고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장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실적 발표부터 주가 급등했지만서도 지금은 횡보 중으로 보입니다.